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앞 도로가 6년 공사 끝에 10개 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택시나 주정차 차량 등으로 생기는 혼잡을 막기 위해서 서울처럼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와 버스 승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습 정체 구간이던 동대구역 주변 도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왕복 6차로였던 동대구역 앞은 10차로로 확장됐고 왕복 8차로던 파티마 병원 앞 도로는 9차로로 넓어졌습니다. 만든 지 40년 정도 됐던 동대구역 고가교 교체공사 시작한 지 6년 만에 주변 도로가 전면 개통된 겁니다. 택시와 정차 차량으로 뒤엉켰던 동대구역 광장 앞 시내버스 승차장은 대구시 최초로 버스 전용 차로와 함께 도로 중앙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탈 수 있었는데 뭔가 중간에 있으니까 아직은 좀 어색해요. 모르겠어요. 또한 동대구역 주변 도로 3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해지면서 신호 체계도 개편됐습니다. 대구시는 4만 6천 대 정도던 하루 통행량이 6만 대 이상으로 30%가량 늘고 평균 통행 속도도 시속 5km 정도 빨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5천 제곱미터 규모던 동대구역 광장을 올 10월 완공 목표로 도로 양쪽에 하나씩 만들어 2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도 조성이 되고 대구의 랜드마크적인 조형물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광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이런 조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택시 승차장이 마련되지 않아 대기하던 택시기사들이 서로 승객을 태우려고 고성이 오갔고 시민들은 뼈약변 밑에서 택시 탈 곳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도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31.3도를 비롯해 구미 31.9도, 안동 30.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대구와 김천 구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를 투기 과열 지구로 강남 4구 등 서울 11개 구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투기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향후 광역시를 분양을 받은 뒤 6개월 동안은 전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과열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임대 주택 비율이 기존 0에서 12%에서 5에서 12%로 늘어나 사업 추진 속도가 늦춰지는 등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말 소상공인 사업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방안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절반가량이 최저임금 보존을 꼽았고 18.5%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들었습니다. 응답자의 87%는 올 들어 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매출의 감소 이유에 대해서 36%가 경기 침체를 23%가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교사 대상 특강에서 처녀 교사들은 값이 높다는 발언을 해 여성 비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구미경북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초등 1급 전교사 자격 연수에서 이영우 교육감은 여교사가 최고의 신부감이라며 문제의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강 직후 경북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는 여교사를 수동적인 객체로 규정한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는 연수 참여 교사들의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이 교육감이 여교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비하나 성희롱의 의미는 없었다고 휴가 중인 이 교육감을 대신해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오중기 위원장이 최근 청와대 정책실 선임 행정반에 임명됐습니다. 오 위원장은 정책실 소속인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배치돼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국토균형발전 업무 전반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도당 위원장을 맡아온 오 위원장은 포항을 기반으로 총선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바 있고 18대와 19대 대선에 선 줄곧 문재인 후보의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